군산 옥도면 해역에 오는 2028년까지 가보증어 산란 서식장 조성 사업이 추진돼 수산자원 증대와 어민의 경제활동 증대가 기대됩니다. 군산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의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향후 5년 동안 옥도면 해역에 총 40억 원을 투입해 가보증어 산란 서식장 및 먹이장 조성, 환경개선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. 가보증어는 마리당 단가가 높은 고부가 가치 품종이지만 최근에는 자원량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이번 산란 서식장 조성에 어민들이 큰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.